자 전국의 메가스토어 이선호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늘 시험치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이 시험이 종료된 지 한 30분 남짓 된 것 같은데 즉각 여러분이 즉각 볼 수 있게 총평 수학과목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총평의 제목은 예고된 미래입니다. 아 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예고된 미래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칠 수능이 미래잖아요. 그것이 예고가 된 것이라는 것. 언제요? 작년에. 이미 예시문항을 통해서 공개됐죠. 선택과목 체제로 바꿀 것이다라는 확정된 게 재작년이거든. 그때 작년 수능은 작년 구평 수능은 올해 수능을 위해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출제자들이 워밍업을 좀 한 기운이 역력한 시험이었어요. 작년에 이미 예고된 바 그대로 좀 길게 가면 교육과정이 바뀐 그 시점부터 이번 수능은 이렇게 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사실 예고돼 있었다고요. 갑자기 6평 가지고 왜 그런 얘기 하나요? 한 번 더 보여준 거야. 한 번 더. 뭐를? 제발 21, 29, 30 같은 아니면 가형, 나형 시절에 가졌던 관습? 제발 기출이 명백히 너무나 부족한데 기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안 된다고. 이 시험이 어떤 과목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낼 건지 기출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한 번 들여다보고 아, 지금 우리가 쳐야 되는 주요 과목은 이런 거구나. 변별력 문항은 이렇게 출제하겠다는 것이구나. 예시문항과 이번 6평으로 그냥 더 이상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안 보이면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점이 오늘 6평, 수학 총평의 사실 전부예요.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변별력 문항은 어떻게 나왔나요? 어우, 잘 나왔어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수1, 수2가 있죠? 공통과목.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이 있어요. 선택. 수1에서 먼저, 수2에서 먼저 나왔어요. 14번. 미분이 나왔어요. 미분. 15번이 또 변별력 문항. 15번은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프. 삼각 그래프. 16번? 아니, 16번은 아니야. 16번이 되게 쉬운 문제로 다 시작하잖아. 객관식 마지막. 그러더니 가다가 20번이 나왔죠. 20번이 적분인데 말이 적분이지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21번이 다시, 이쪽 수1에서 나왔어요. 21번은 수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웬걸? 지수로 구함수 나왔어요. 하지만, 하지만 거듭제곱근, 복잡한, 좀 까다로운 응용문제로 나왔습니다. 많이 틀렸어. 엄청 많이 틀렸어. 22번, 오후. 킬러급 나왔어요. 킬러급. 42번입니다. 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변별력 문항이 하나 더 나왔네요. 수2 두 개, 수1 두 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힘을 좀 더 줬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5개야. 선택은 29, 30이 전부 변변형 문항. 거기에 미적분이나, 미적분은 28번이 좀 더 까다롭긴 했고, 기아는 27번은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2개. 전체 7개가 나왔네요. 선택과목은 전부 기출형으로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미적분도 미분법 중심으로. 아, 그럴 거야. 왜 선택과목으로서 수2가 이미 함수가 나오고 있는데, 미적분을 추가로 치면 미적분의 미분법, 적분법 위주로 나오는 것이 아주 확률이 높아요. 예시문학이 그랬고, 이번 6평이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 고생스러웠네. 그치? 고생했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저기 7개를, 저 혹은 8개까지. 100분 안에 선생님들한테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시간 안에 풀어봅시다. 라고 하면 긴장돼요. 어렵다니까. 다시 풀어보면 되게 쉽지. 자, 여러분이 느꼈을 만한. 어우, 좀 겹쳤어. 자, 에잇. 단어는 지워버려. 여러분이 느꼈을 만한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 그것이 체감 난이도랑 시간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서 해설 강의를 듣거나 본인이 다시 풀어보고 나면, 아, 이거 풀만한 거였는데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시험치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내가 내 옆에 있던 어느 녀석이, 아는 녀석일 수도 있고, 모르는 녀석일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웠어? 이러고 이제 나오면, 자식이 막 좀, 좀 밥 마시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그러한 건지 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낀 난이도, 나의 체감 난이도와는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오늘 선생님도,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과 연락을 카톡으로나 전화로 막 주고받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허, 참 감 떨어지셨네. 애들 입장에서 봐야지.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아야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1컷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면, 모두가 선생님에게 공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변별력 문화 이렇게 많은데 이게 쉬웠겠어? 시간 엄청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아니, 여기까지 오면 힘들지 않아? 이거 다 어떻게 더해? 단적으로 선생님 예상 하나 해볼까요? 22번 난이도에 비해서는 킬러급으로 나오긴 했는데, 기출령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낸 거라. 객관적으로 난이도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형격하게 낮을걸? 30번 있잖아. 이게 확통이건 미적이건 기하든, 사실 저거를 30번을 들어다가 28번이나 29번이나 쓰면 정답률이 쭉 올라갈걸? 30번이라 못 풀었을 거야, 시간이 없어서. 장담해요. 절대 10% 안 나와요, 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장담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진작에 바뀔 거라고 누차 누차 알려져 있던 사실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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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게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예시문항에서 예고한 대로 또 나왔잖아, 그치? 이제는 확실한 이해에 도달해야 돼요. 확실한 이해. 아, 육평처럼 나오겠구나. 한마디만 더 할게. 작년 육평이 기억나네요. 작년 육평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배죠. 수원이 까다롭게 나온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연초부터 얘기했었던. 육평의 수원이 어렵게 나오니까 새로 들어온 데 주류 과목이 됐으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져왔던 생각에 고정관념의 관성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육평이 전범위가 아니니까. 이 미적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목의 가형 얘기예요. 나형도 사실 미적분죠. 이 과목이 전범위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 저러다가 구평까지 헤매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한편에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건강한 토론이 아닌 이상 대화가 왜곡될 수 있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안타까움이, 가슴 한켠에 아주 짙게 짙게. 그래서 계속 캐스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수밖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총평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수능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 뭔지 알려드릴게. 얘네들 중에 가장 강렬한 보라색으로 색칠을 좀 해줄게. 기출문제를 열심히,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누굴까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거. 얘. 근데 좀 아쉽긴 해. 좀 안타깝긴 해. 얘가 2020, 2020 나형이죠. 수초는 나형일 수밖에 없었죠. 2020 학년도 나형. 30번 제출제예요. 제출제. 30번이라 참 공부하기 쉽진 않아, 사실. 그치? 어쨌든 제출제. 세 과목 모두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세 과목 모두 선택 과목은 기출.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신경 낼 필요가 있나? 과거보다 유들유들하게. 확통은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준킬러가 나오긴 했지. 그런데 기하나 미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충분히 어렵게 내고 개발된 유형이 있는데 신경 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 안 낸 거지. 대신해 봐. 앞에서 우리를 힘겹게 했던 이 네 문제. 전부 신유형이에요, 여러분. 전부 신유형이라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거야.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천천히 읽어보면 개념이 적용이 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좀 와. 그런데 시험 현장에서는 안 돼. 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수능 준비를 해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것이 되게 효과적인 시절은 2, 3년 전이야. 교과 과정이 무르익고 시험에 틀이 고정돼 있던 시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야 돼요.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겠지. 기출 현황이라도 알고 시작해야지. 수원에 기출이 있어? 없어. 조금 있어요. 작년 거 조금 있어. 수2는 10년의 나형 기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수2는 반드시 신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기출 유형으로 내면 함수 공부 많이 한 가형 응시했던 친구들이나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다 맞아버리니까. 그 맹점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수2는 신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유형 열심히 실험해요. 사실 작년 수능부터 실험한 거야. 그걸 잘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이제 슬슬 6평의 교훈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반복의 효점이에요. 반복의 효점. 회독 이런 얘기 이제 그만. 회독의 효과가 있는 건 선택 과목 정도. 선택 과목은 회독의 효과가 있고 수2의 기출형 정도는 익히는 게 필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수능 고득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알겠지? 마치 기출은 정말 대단한 보물단지인데 내가 너무 무식해서 그 기출에 근처에 못 갈 것 같은 이러한 생각 버리세요. 그런 생각은 이제 낡은 생각이야. 알겠니? 기출을 내가 너희들에게 멋있게 다 심어줄게. 이런 얘기들도 다 거짓말이야. 지금 우리의 수능은 냉정하게 냉정하게 과목별로 특징을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상태고 그러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신처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수능을. 자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되지 않아요? 아니면 누가 천천히 이거는 이 단원에 이 개념 묻는 거잖아 라고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개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컨텐츠가 매우 더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적절한 컨텐츠를 잘 골라서 잘 판단해서 적절한 컨텐츠로 개념 적용력을 키워나가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예시문항과 이 6평 시험지는 잘근잘근잘근잘근잘근 씹어먹을 정도는 돼야 돼. 알겠니? 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종의 종교적 믿음과 약간 비슷할 정도로 종교적 믿음.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격상시켜서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수학 문제에 대답할 거야. 라고. 예시문항과 6평을 수중하게 생각하자고요. 이해돼요? 선생님 올해 노후사를 진짜 많이 만들고 있거든. 무려 미니 모의고사 84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간 15회 풀 모의고사를 15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해요. 이미 3월 2회 그리고 6평 대비 2회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평을 쳤으니까 약속대로 시즌제로 모의고사를 일주일 안에 어떻게 만들어 볼 거야. 일주일 밤새면 나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6평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 과거의 어떤 낡은 개념 관념을 다 부숴버리고 그래 내가 이 올해 변화하는 수능에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기운내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달려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 강의를 쭉 쫓아왔거나 선생님 커리큘럼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리스트 하나 뽑았어요. 자랑이라고 하면 뭐 자랑이기도 해요. 주요 문항 전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왔던 것들이거든. 이건 자세히 잘 안 보이죠. 기출, 최근 기출에 다 방향성이 녹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리스트 뽑아놨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복습 꼭 합니다. 선생님 리스트는 공지상에 다시 올려줄 테니까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네. 적어도 있잖아. 선생님이 진짜 수능만 한 17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이제 좀 지겹다. 그치? 이제 너무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년 이상 하면 한 분야의 시야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수능의 방향성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우리의 방향성이 맞았다는 게 6평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 해왔던 이 길 오른 길이고 이제 9평과 수능을 향해 갈 타임이 됐다. 쉬지 마. 오늘도 쉬지 말고 그냥 조금 여유롭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만 봐. 그리고 쉬긴 쉬어. 조금은 쉬어.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겠지?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강의와 여러 공간에서 여러분 계속 만납시다.